말 하겠습니다 이헤헤헤 와 이 말이다 아 요즘 말파 이때 또 괜찮아졌다던데 재생의 바람 말파가 많네 이렇게 들고 한번 말파 해보겠습니다 이 X 같긴 할 듯 가자! 아무 생각 없이 우리 X X X 와 진짜 근데 개 같긴 하겠다 실드 뚫고 나면은 제바가 있고 제바를 뚫고 나면 다시 실드가 생김 재생의 바람 한 대 맞자마자 바로 됐는데 화강한 방패 맞는 걸로도 이미 됨 후칸의 손길까지 나오면은 제바, 도방, 실드 거기에 종말까지 생겨버리니까 미쳐버리는거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뚫렸죠? 뚫렸는데 실드 다시 생겼고 제바까지 다시 있는 뚫렸는데 다시 제바가 발동이 되는 피가 오히려 참 한 대만 맞으면 피가 안담 피가 그냥 안다네 원래는 이게 도방 가면은 못버티거든 가렘같은거 몇대 맞으면 피가 걸레짝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단단해져버리네 이제 그냥 국밥의 신이 돼버리는 그냥 쏴야지 대포를 못 먹은 듯이 완벽하게 잡아버린 무난하게 이거 하나에 신발 하나 가주면 되겠다 지금 말파이트 별로일 줄 알았는데 완전 좋네요 완전 자 이제 실드 다시 돌려주고 포션 하나도 안 빠른게 말이 안 돼 가렘 두대 세대 다임 밀게 그러면은 잡아 그냥 썼습니다 얘 먹여주려고 탱커에 스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마도 말파가 가렘 폭을 뜯는거 진짜 보기 힘든건데 정신 나가지 환하지 환하지 정신집에 들어간다 돌굴러가요 돌굴러가요 정신집에 성공 기inda 판매신 안가는 데 그냥 갔어요 궁 궁 궁 이 병 W 병 너 궁 없잖아 유채원 썻고 오히려 재생의 바람이 별로 없긴 한데 잉잉 올베 온다 오케이 오케이 잉잉 아하하하 정신집에 성공 자 바로 섭을 가봅시다 제바가 한타 때도 은근 버티게 해준다고? 어우 맞아 진짜 이거 체감해본 사람들만 알음 피차는게 이따금씩 보여가지고 참고로 말파이트에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이 빌드에서 진짜 어떡하네 쟤 나 때려본적이 거의 없음 풀쓸 때 말고는 정신 나가 정신 나가 오잉 오잉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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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마나가 없네? 나 없어 없어 네 하지마라 하지마라 ㅋㅋ 길게 굿 이렇게 확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ㅋ 너 개 느리 잖아 지금 개빰은 중 똑같은 중 정말 지금 몰랍게도 가장 약한 라인전을 보고 계십니다 한탄 순간 감당 안됨 체력 지금 2803인데 얼마나 늘지 보자고요 곡선 온 300 추가로 늘었고 눈타이밍 잡으면 되겠다 내려가서 그렇지 휴 느려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하기 싫어지기 5스택 상대가 그래도 AD가 잘 큰 편이라고 보는게 맞나? 님들 눈에는 어떤가요? AD가 잘 큰 거면은 박압 가지고 AP가 잘 컸으면은 이제 그 대자연 가주면 됩니다 이씨 선하게 하지마 이 이거 먼저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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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이씨 이씨 붕 그렇지 맛있다 딜적으로 세일려고 심연 가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은 사실 심연보다는 그게 나을거에요 심연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딜 더 넣어주는게 더 세다고 판명이 됐나보죠 마방을 많이 올리는게 목표면 의외로 또 심연도 나쁘지 않긴 해 가성비적으로 고방을 드디어 팔아볼까나 참고로 이제 종말기울 나고 나면은 슬로우만 걸어도 실드가 생기기 때문에 수만 써도 슬로우가 생기 실드가 생깁니다 화나게 하지마 어? 이게 안됨? 공 또 금방 걸어 아니 이게 안맞을줄이야 라오 이런 무빙이 사람을 화나게 하거든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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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라 Coron 나 궁있다 아 궁있다 궁권릴댕잉 있으면선 걸릴때 궁써주면 지픕니다 거랜 안치면 레알 말도 안 돼 안치면 지옥을 보여줄게 얘들아 아이 우리 서랜 말고 이것도 나름대로 지옥이긴 해 진짜 탱 잘 된다 옛날보다 탱 진짜 잘 된다 아니 탱커가 이 정도 컸으면 당연히 잘 되질 않는데 진짜 안 돼요 내가 말파이트 많이 해봤는데 진짜 안 돼 생각하는 것보다 탱커가 옛날에 괜히 안 하는 게 아니었음 쿨타임 60초 내 거는 써도 돼 가는데 15초 걸린단 말이야 인정? 너 여기 있잖아 임마 궁 아 한 대만 아야 여기서 궁 있었더라면 어쩌라구요 그럼 바로는 못 먹었어 평생 세계에서는 바로는 못 먹었어 지금 바보면 바보이 그래 왜 안죽어 이 미친놈 나 죽었다 안녕 아아아아악 빨리 죽여줘 아아아아악 아이고 난 아이고 난 폭백탈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탱커는 죽어야지 탱커 KDA 좋은 애들 치고 정상인을 먹고 내 말이 다 맞아 반박시 바렌 아니 아니 얘 먼저 죽게 컷 그렇지 오우 정상인 자신 Regional 자 왜 덕마 이제 막템으로 각오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어? 뭐가 맞았나? 훔! 야수 어디? 나 그래도 확 녹네 가렌이 진짜 잘 죽이긴 해 저런거 막템은 가골 가면 될거에요 람두인이랑 진짜 근데 맛없다 근데 일단은 딜말판은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원조는 아닌데 약간 프랜차이즈 서울국방 느낌 나네 잘했는데 뭔가 괜히 화가 나는 이게 궁을 써주고 나서 지속딜 넣어줄 놈이 베이가 밖에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런 판이었는데 딜 1등? 딜 2등? 나쁘지 않네요 감소력 와 얘도 진짜 탱킹이 되진 않는다 그저 시식이 싸게 원툴 맞네 재생의 바람 진짜 맛있네요 나중에 또 해보고 싶다 일단 얼건에 그 극밥 까는 애들은 다 성능 좋은 듯? 솔직히 그리고 이번 판 진짜 아는 애들만 알텐데 말파로 딱히 기분좋은 상태가 없음 세나가 잘 안녹는 애여서 막 그렇게 기분좋은 상태가 없어요 잘 커서 이정도였지 메이지도 다 이상한 메이지만 있고 녹이는 맛이 없어 여러분들 찐으로 추천합니다 이빌드 파랑 말파 따봉! 파랑 말파 피le 아멘